아 진짜 아깝다. 형 저 세 개 한번 해봐요 혹시 모릅니까. 그래. 그거 될 것 같아. 기적이 있을 수도 있지. 그렇지 그렇지. 뚱뚱 부를 수 있잖아. 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. 예능신이 예능신이 내리나. 이거 하면 진짜 대박이다. 예능신이 내리시나요. 진짜 런닝맨을 살리는 거야. 제발. 잘했다 잘했다. 야 되게 무조건 많이 맞추고 오세요. 네. 아 예.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정말 이 회사에 이렇게 들어온 게 너무 진짜 기쁨입니다. 깨끗 치르고. 아까 저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제가. 아무튼 오늘 제가. 그래도 3등을 한 번 했잖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금일봉을 좀 준비를 하고. 공부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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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금일봉을 7개를 준비를 했어요. 예.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돈을 획득하는 사람이. 오늘 1등인 거예요. 와 이거 고등본인 거예요. 완전. 너무 재밌으시다. 7장의 문트를 깔았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. 우르르 가셔서. 순서 없습니다. 경쟁이에요 이것도. 반드시 승진하겠어. 하나 둘 셋. 아 뭐야. 아. 아. 아 진짜. 야. 너무한 거 아니야. 아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. 야 잡았다 놓는 거 어딨어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이거 또 뭐. 잡아 이렇게 해요. 맞습니다 맞습니다. 아 지금 5년도에 결혼하셨어요. 2만 원. 하하하하. 그게 그거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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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2, 1 내리세요 아, 여기 또 어딜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거래처 바이오와의 미팅이 열릴 예정이니 모든 사원분들은 1층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, 바이오와의 미팅 어? 진짜 미팅이네 어, 미팅이야 진짜? 어, 너 이런거 떨리는데 어? 무슨 미팅이지? 너 이번에도 묵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해서 순진이도 다운 중이라고 할게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? 바이오 분들이 그럼 누구실지? 어? 바이오 분들이 그럼 누구실지? 어? 바이오 분들이 그럼 누구실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